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무존용실 관계자는 21일 5월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학회는 물론 야당 추천 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강 보호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사업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조사위원회의 위원 인성과 검증, 평가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망과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를 위주로 조사위원 후보군을 추린 뒤 전문성, 중립성을 따져 조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조사에 야당 추천 인사를 포함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야당 측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4대강 보호의 안정과 수질 개선 실태,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